겨우 가까워진 우리의 거리, 하지만 여전히 쉽지가 않다. 내가 발표할 책들 다 빌릴 테니까 이따가 늦지 말고 와. 가까이 있으면 내 심장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 자꾸 거리를 두게 된다. 아 그 조장인 제가 다 하겠다니까요. 아 걱정 마세요. 저 잠시만요. 네 여보세요. 여보세요? 네. 제가 오늘 알바를 하고 있어가지고. 네 그 오늘 조모임 안 오셔도 됩니다. 정말요? 걱정 마시고 알바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네. 미안 많이 늦었지. 다른 애들은? 이게 바로 조모임의 현실이다. 뭐야 너랑 나 말고 아무도 안 온 거야? 뭐 너도 바쁘면 일찍 가던가. 아휴 조장이라고 이렇게 다 준비한 거야? 너무하네 이렇게 과자까지 준비했는데. 우리 까침에 너무 많이 변했네? 아휴 뭐야. 우리라도 열심히 해야지. 밤샐 거야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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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휴, 다 했다. 이게 바로 조모임의 현실이다. 그대여 그대여 그대 손을 잡고 갈 수 있어 너무나 좋아요 좋아요 내 사랑 그대여 그대여 어. 끝났어? 어. 근데 이미 기숙사 문이 닫았어. 진짜? 어떻게 참으실래? 어떡하냐 기숙사 닫아서. 너무나 보네. 너무나 보네. 그럴까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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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